주방의 옷도 완성! 마을이의 옷도 완성! 오늘의 옷도 완성! 마을이의 옷도 완성! 마을이가 또 이렇게 굉장히 엉망이지만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해가지고 옷을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! 까아! 까아아! 다같이! 뒤에는 이런 느낌입니다. 부모님을 할 때는 여기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낯인지 아닌지 모르게 아니면 여기 단추를 하나 담가도 되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완벽한 조식 보통 조식 먹으러 갈 때 좀 춥거나 아니면 어디 급하게 나갈 때 이런 편안 없이 좋잖아요. 그래서 놀러라구요. 오늘 즐거워 다니는 파우치 이렇게 쓰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쓰는 게 이것들밖에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서브웨이 주문할 줄 알아? 엄마 아빠 이걸 찍어 입을 때 네가 학교 서브웨이 있었잖아 이러면 나 고맙아 채소를 다 할 수 있어 내가 고맙아 네 맘대로 해 주이소 고맙아 채소를 다 할 수 있어 내가 고맙아 채소를 다 할 수 있어 저기요, 연예인이시냐고요? 네 어디로 끌로? 도우기로 엘베치 끌면 돼 엉? 엘베치 끌면 돼 그럼 큰일 나은 거지 뭐 이제 벌써부터 피곤하는 건 기분 탓인 걸까? 갔다 올게 어때? 빨리 갔다 올게 오빠야 베트남 두 개 하신 거 마주실래요? 네네 그러면 오늘부터 마주실래요? 꼭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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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생이 많으셔 아하하 너무 고생이 많으셔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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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은 쿠션이 있구먼 내 머리 냄새 나 이제 아이씨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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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썸네일 보면 다 이러고 있어 나도 이쪽이쪽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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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너 자와은행 지금 눈이 intel인기는 누구였는데 나였어 쯔어집니다? 그렇겠다 대기 인원이 이제 세 명밖에 DWG에 티 하신 거랑 프로페 슈트레이 있구요 네 초콜릿 한시고 하나 있구요 네 어떤게 있소요 어? 이게 다 웃긴 게 있네 이거 이거 우리 다시 가고 아 죽을 때 가자 가려고 아이고야 아빠 표정 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가정아 이쁜데 나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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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내려야 돼요? 다 말 받아봐요 말로 삭제해야 돼요 헷갈리 반만에는 이 공원짜로 다 말 받아봐요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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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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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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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 만 얼마 thee 응, 됐지? 좋았어 끝났죠? 근데 우리는 수험사에 의사는 거야 화장 요청 러바 화장 요청 러바, 안녕하세요 러바 1,500, 200 200 200 4 5, 5,000,000,000,000 50 5,000,000,000,000,000,000 554 50 000 500 5, 3, 4, 5, 5, 5, 6, 7, 8. 1월달에 어? 돼지다 어? 돼지야? 돼지다 어? 진짜 시끄럽다 뭐야? 모이작 같다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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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? 저게 뭐야? 내가 제일 튼튼했잖아 저기에 어? 저게 뭐야? ㅎㅎㅎㅎㅎㅎㅎㅎ 와... 하하 찍어라 찍어라 찍고있다 안찍기 덥구나 둘째 한달 오늘은 나가도 돼요? 어머머 학아찌 조승을 하니까 진짜.. 동생이 나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가씨 지금 화난거야? 아니 난 모자 있어 엄마 사 그냥 고기만 해 그러자 현빈이가 저 가방하고 싶다 했어 코끼리 네 그 실천만동이 9천원 9천원 괜찮단데 좀 봐 싹싹싹 아이로버트나 어디갔냐고 이런거 있잖아 납장 저 괜찮은데 아이로버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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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있어 있어? 와 진짜 너무 덥다 아 여기구나 응 옛날에 엄마랑 갔을때는 이만큼 다 왔었는데 응 이만 삼만당에서 베이징 망고치? 너무 작다 근데 네 그러니까 사과 와사이 저도 작아 음 고워 근데 저희도 맛있어 그러니까 응 응 응 응 응 와 얼른 옷을 갈아입고 싶다 타란 꽃밖에 입고 완전 신나 지금 나 이제 행동이 매우 자유롭다 나 나 솔직히 둘 다 똑같이 어 진짜로? 나 이제 살 것 같아 나 이제 동영이를 사주고 싶다 어 동영이를 사주고 싶어 나 나도 사줘 싫어 싫어 나 진짜 벌써 힘든데 어떡하지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아 나 이 정도면 될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계절할 것 같아 열미약 좀 받아줘 잠깐만 예 그럼 이거 세 분 주십시오 그럼 한번 한번 자 우리 뒤에 누님들 주무시면 안 돼 오늘은 지금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부분 허리채형이 거의 24에서 26인치니까 많은 편이죠 그리고 다리가 길고 요 특징을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걸린다 아뇨 어떤 데 어떻게 배워 가슴이 아니 여기 귀여워 부인 여기 여기 아 아 아.. 인구였다고 한다 어떻게 올거라고요? 정말 많이 해 동성장 더워 어머 이게 새롭지 않는데 이거 사지면 안되대 선배 나 깜짝 놀면 안된대 아 이거 귀신의 집 체험이구나 진짜? 네 까는데 이거 가도 안 깎았어 여기가 2월, 3월, 4월이 오잖아요 수북도 아기 머리만 해 자기 수북도 근데 그 2, 3, 4월이 대박이야 먹어봐 맛있어 그치? 음 음 음 음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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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채 아냐 이거? 먼저 어 부채 조심하세요 아가씨 여기서 우리 새벽에 함 찍어야 되나 온라인 그치소 으 빨리 왔다 빨리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